포파맷 한번 해봐야 겠어 6라운드로 하고 시작할께요 아 네 더스트셀드 이게 옛날에 옛날에 많이 했는데 블랙스쿼드 많이 할때 요즘 블랙스쿼드는 일주일만에 하는거 같아가지구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구나 잘하지 못해요 아 솔직히 근데 게임이든 뭐든 열심히 오래하면은 잘하는거야 근데 나는 이제 가끔씩 해도 선천적으로 잘하는 타고난 손가락때문에 가끔씩 해도 이렇게 빛을 발하는거고 5라운드 30개 감사합니다 로딩이 너무 길어 아 방지 안 바꿔도돼요 이 10호가 굉장히 중요한거죠 이 10호가 굉장히 중요한거죠 제가 먹는게 나아요 다른 분들이 먹고 이상한데 뿌리는거 보다 자 초반에 딱 세발 맞춰줘 바로 전진합니다 저 웬만해서는 아 잠깐 우리팀 때문에 위치가 들췄으니까 점프 점프에서 A로 바로 간다음에 빠르게 설하자 자 지금 두명 남았어요 두명 한명 남았자 한명 한명 남았자 한명 여기다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다 몇 대 1 세이브야 이게 5킬 7명중에 5명 잡았으면 게임 끝났네 이거는 혼자 게임했다 혼자 게임했다고 쳐도 무리가 없는 플레이였다 완벽 그 자체였다 엄청나라 말도 안된다 딱 설까지 한 다음에 자 여기 중앙으로 안오는거 보이죠 상대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중앙으로 안올때 비로 이렇게 딱 돌진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지쳐있어 천천히 하자 하나씩 차분하게 오른쪽에서 깔아주고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바로바로 공격 거기다 여깄다 밑에 있어 여기 밑에 크atory 저, 여기 왜 굉장히 위험한 자린데? 내려가볼까? 바로 싸운다 오ğı이 자리 잡아야겠다 3명 나왔네 아까비까비 칼빵할 수 있었는데 완벽한 각이었는데 한 박자 느렸다 피가 없어서 약간 무서웠어 아니 10호를 나 안줘 아니 진짜 BGA 매너껀 모르고 나 10호 주면 게임 이기 잠깐만 아잠깐만 굉장히 아픈데 올 수도 있으니까 땡겨주고 어피꺼워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한명있고 바로잡아줍니다 잠깐만 비켜봐 아 저거 왜이래 꼬였어 따였다 따 쓰면 뭐 바로가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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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 이럴 엄청난 실수로 하더니 어 갈빵한번더 왜 안오지 아 아이 방풀 방풀 개호바임 야 이건 진짜 림두아 방풀이다 이건 방풀이다 에이 너무했다 에이 너무 방풀이다 너무 방풀이다 솔직히 둘 중 하나요 방풀 아니면 오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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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단 방풀이 가까운 것 같긴 한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덜덜 못 봤어 이건 내가 못 봤어 내가 지난 희리 일반 도 grey 클럽 걸어 우 고 로 네 아이고 내가 내가 앞을 받을 때 확인을 못해가지고 으흑 우리 팀 이겼네 역시 내가 티브에만 있는 거로 버프가 엄청나지 하흐흐흐흫 아 너무 추워 근데 지금 떨려 게임하는데 떨려요 너무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게임을 천천히 플레이겠다 내가 내가 죽으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슬퍼하니까 웬만하면 게임을 천천히 플레이해야겠어 한명한명 한명 한명 죽여야지 아니 너무 추워 아 한명 더 있었는데 뭐야 천천히 플레이하겠다면서 벌써 여기까지 오네 desires 어어어 wishes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훠흐흐흑 흐흑흑흐흐흑…… 아아아아 우리 시프가 설치를안해 에이 에이 클리언대에 설치를안해 아아 그래서 내가 죽을수랄 에이 클리언대에 설치절안해 나한테 시프를 줘 나한테 시프를 주어어 안 돼 뭐 하랄 거야. 안 돼. 아 청아리 없잖아. 얘는 왜. 아 비설 했구나. 아 그냥 나한테 싶어 주지.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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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. 오케이 나이스.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. 이제 1대1 상황에서 10초 정도만 뻥이면 되는 건데 안 싸워도 돼요. 굳이 안 싸도 되는데 굳이 또 싸우시네. 네. 아 10폴은 못 찾았죠. 자 펑 하고 터집니다. 펑. 아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. 이거는 상대팀 캐리라고 할 수 있죠. 저희 팀이 딱히 잘한 건 없는데 상대팀이 굉장히 못했어요. 자 이제 방어입니다. 공격은 끝났고요. 방어로 진영이 바뀌었습니다. 자 엄청난 방어를 해보죠.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. 자 최고의 방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왔을 때 한 명이고 지금 달렸을 때 여기쯤부터 점프를 한 다음에 오른손을 딱 붙고 다른 다음에 유탄을 발사를 해주는데 너무 늦게 발사했어요. 아 너무 늦게 발사했어요. 네.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같이 이제 반응속도가 좋은 분들은 따라해도 되는데 일반인들 분들은 일반인인 분들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세요. 아 추워. 아 겁나 추워. 아 지금 창모드로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창모드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데 1라운드 따면 이겨요. 이겼어요 이 게임. 굉장히 쉽게 이겼죠? 자 찬호 버프. 찬호 버프. 그니까 가 가 가 지금 가 오케이 오케이 두 명 딱 잡았고 자 앞에 있는데 두 명 죽었어요. 한 명 더 있네 이거는 칼빵각이죠. 오우우! 오우우! 크으으 깔끔합니다.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긁자 Elektood 십 이케 잘해도 되나 싶을정도로 잘 해 굉장히 좋습니다.